국회의결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. 갑국의회에서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. 개정 절차가 우리나라와 동일하대요. 제적의원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뜻이죠. 기권과 무효표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을 때 정당별 의석률은 표와 같대요. 그래서 보기부터 살펴보면 A와 E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기억 헌법개정안이었죠. 헌법개정안은 제적 과반수에 찬성해 있어야 돼요. 제적 과반수라는 건 지금 300명이니까 최소 151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. A당과 E당을 합치면 50%네요. 50% 딱 50%만으로는 발의할 수가 없죠. 누구 한 명이라도 도와줘야 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겠죠. 니은 만약에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A, C, E당 소속 의원들만 찬성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. 헌법개정안의 가결 조건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. 3분의 1은 100분율로 환산해보면 66.6666%겠죠. 그런데 A, C, E를 합쳐보면 아까 A와 E를 합쳤을 때 50%였잖아요. 그러면 C까지 합치면 67%겠네요. 그러면 67이면 66.66666을 넘기 때문에 A, C, E가 힘을 합치면 헌법이 개정되겠네요. 가결될 수 있다. 맞는 말이죠. D, D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니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. D당은 9%인데 300명 중에 9%면 27명이란 얘기죠. 법률안의 발의 조건은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. 그러면 27명이기 때문에 법률안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겠죠. 그 다음 리을, 니은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될 경우 B, C, D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수 있는지 볼게요. B, C, D 합치면 24 더하기 17은 41 여기에 D, 9를 합치면 50%네요. 그럼 300명 중에 50%니까 150명이 반대하고 있으면 법률안이 가결될 수 없겠죠.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. 그래서 옳은 분석만을 고르면 니은, 디귿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